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절대로 남을 헐뜯지 마라.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